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창조도시추진단 김현우 교장 나와있는데요. 초량굴목축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초량 이바국길 하면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합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 초량 이바국길이라고 얘기를 하면 부산역 맞은편에서부터 산복도로가 있는 망양로 유치원의 유치통까지의 구간을 얘기를 합니다. 부산역 맞은편이라면 백제병원이 있는 그쪽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백제병원과 차이나타운 특구가 있는 그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이바국 홍자수라든가 중간지점을 거쳐서 산복도로 저 맨 끝에 있는 유치원의 유치통까지의 구간을 제대로 이끌고 있습니다. 거리로 따지자면 얼마나 될까요? 한 1.2킬로 정도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길지는 않은 거리인데 그 안에 또 부산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스토리텔링으로 사실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마을축제 자체가. 이렇게 근데 크게 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마을축제로는 관광객 유협이라든가 대외적으로 알려지기가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저희 초랑 골목축제 같은 경우에는 마을 공통체 활성화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초랑 전통시장이라든가 주민들 또 마을 공통체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외부 관광객들한테도 좋은 반응을 얻고 그래서 아마 성공적인 축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지역의 축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렇게 지역 주민들, 그 지역 구성원들이 같이 참여한다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 1회, 2회 축제를 보러 온 관광객들, 외지인들, 부산 시민들의 과거의 반응은 어땠는가요? 네, 초랑 골목축제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그 지역의 산복도로 지역의 어떤 옛날의 어떤 삶의 예안이라든가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축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우리네 삶을 느끼는 것 같다는 그런 공통적인 그런 감성을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좋은 반응들을 주고 가시고 또 프로그램 자체가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 자체도 많이들 즐거워하시고 이런 축제에는 다시 한 번 더 오고 싶다는 그런 반응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주로 어르신 세대, 중장년층이 많이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겠네요. 네, 물론 특히 동구 지역이 산복도로 자체가 옛날에 피난민들이라든가 기한 동포들의 어떤 주거지 또 경제성장기에는 부도 노동자들의 어떤 주거지로 이렇게 행성이 된 곳이다 보니까 그때 그 시절에 같이 살았던 분들은 그런 항수를 느낄 수 있는 분이 있어서 많이들 좋아하들 하시고 또 젊은 세대들한테는 젊은 세대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또 오시면 좋아하들 하시더라고요. 특히 또 어린아이들까지 오시면 어린이들에 대한 옛날 놀이라든가 제기차기, 딱지치기 같은 그런 것들을 겨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있다 보니까 아마 초난골목축제를 하면 전 세대가 다 어우러져서 놀 수 있는 그런 축제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마다, 해마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딱지치기, 제기차기 이런 거 하면서 컸는데 그게 이제는 옛날 놀이가 되어버렸군요. 네, 그렇죠.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런 항수를 불러일으킨다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데 저희들이 어떤 자부심도 있지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느끼는 감정들이 옛날에 내가 했던 놀이들인데 이런 걸 여기서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 또 다르게는 그러니까 애기들을 데리고 오신 어른들은 애기들한테 아버지가 어릴 때에 이런 놀이를 갖고 놀았다는 그런 어릴 적의 삶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얘깃거리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세대 간의 공감의 향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 골목축제의 어떤 자랑거리가 아닌지 장점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 주요 프로그램이랄까요? 행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초남골목축제는 오는 20일부터 20일이 토, 일요일 양일간에 개최가 됩니다. 첫째 날인 5월 20일 토요일에는 오후 1시 30분에 제1회 골목마을공동체 박람회를 시작으로 해서 골목프레이드, 초남골목축제 개막식과 개막 공연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인 일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옛날 추억의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골목대장을 찾아라 프로그램 또 아까 말씀드린 노부부들의 한금 프로포즈 또 올해 특별히 하는 한복 패션쇼 또 오신 분들이 전부 즐기면서 먹을거리를 같이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골목잔치 국수 나누기 프로그램 또 폐막식 공연으로서 제3회 미세서 동구 선발대회 및 폐막식 선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기자기하고 다양한 행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프레이드 말고도 프로그램 중에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요? 네, 올해는 연연하고 달리 저희들이 마을공동체가 직접 참여를 하고 주관을 하는 마을공동체 박람회를 올해는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마을공동체 박람회에는 마을공동체에서 생산한 생성품이라든가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부스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계되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특별히 또 토론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토론회를 거치고 난 뒤에 마을공동체 박람회 개막식을 별도로 준비를 하는데 개막식에는 고정한 우리 마을공동체에서 활동했던 우수한 마을공동체라든가 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표창도 시상을 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포부라든가 이런 것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요즘 또 워낙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이런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행사도 더 관심이 끊은 것 같은데요. 이런 볼거리나 즐길거리 이런 이벤트도 있지만 사실 초량 골목, 원도심의 골목 하면 골목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전해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초량 골목 축제가 개최되는 지역이 저희가 만들어놓은 초량 이바옥길 이론이다 보니까 사실 초량 이바옥길은 산복도로 곳곳의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사회적인 자원을 연결을 해서 만들어진 스토리텔링 탐방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묻어있는 그런 역사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서 하는 축제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르신들이 직접 말 해설도 하고 또 운전도 하고 하면서 탐방을 하는 이바옥 자전거 탐방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초량 이바옥길 이론의 도시재생 거점시설이라 해서 말 공동체 거점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거점시설들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탐방을 하는 스탬프 탐방투라 해서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억의 이 지역에서 옛날에 했던 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재현하는 골목대장을 찾아라라는 프로그램 또 옛날 잔치하면 잔치궁수를 예상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신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잔치궁수를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배식을 하면서 같이 나눔을 수 있는 액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탐방 프로그램 마을 해설사분들은 전문 해설사분들이십니까? 네. 일종의 저희들이 오랫동안 마을 해설사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설사를 양성을 많이 해왔고요. 그리고 산복도로 콕콕 체험이라든가 일반적으로 골목축제 외에 산복도로를 탐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시면 이분들이 마지를 해서 곳곳에 어떤 해설이라든가 그 마을의 유래라든가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면서 즐거운 탐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40분 이상 양성을 해놓고 있고 그분들도 또 마을 우리 골목축제 때에 같이 자원봉사자로서 참여를 해서 탐방객들에게 무료로 야객기를 탐방시켜주는 그런 행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초령 지역 지역민들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이게 사실은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부산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각 지역에서 모여들으신 분들이 있고 특히 저희 지역은 또 저희 지역 나름대로 여기서 계신 분들이 또 많이 해설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금 제가 몇 분이 참여한다고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많이 참여들 지금 하고 있는 출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축제 지난 2년 동안 축제를 개최해 왔으니까 이제 지역민들도 좀 어느 정도의 반응이 상당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민들은 이 축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사실 처음에 축제를 하기 전에는 마을 공동체라는 게 사실 각자의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활성화가 좀 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을 우리가 이제 골목축제를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에 마을 공동체가 같이 참여를 하게 되고 참여하는 공동체마다 각자의 어떤 실정을 서로 정보도 교환하게 되고 또 협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다 보니까 골목축제를 통해서 마을 공동체가 보다 더 활성화됐다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되는 과정이 또 마을 축제 외에 또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서로 나눴던 그런 정보를 가지고서 각자의 어떤 공동체에 갔을 때에 또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대로 접목을 시키면서 또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또 참여하겠다는 의견들이 많고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마을 공동체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이런 게 커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초람 골목축제가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에 열리는 초람 골목축제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축제를 찾으실 시민분들께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들이 지난해 10월 말에 축제를 하고 나서 올해 또 이런 계절에 축제를 다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을 공동체가 직접적으로 지금 참여도 하고 있고 또 축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다양한 볼거리와 물거리 또 즐길 거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초람 골목주에 오시면은 옛 추억을 되새기면서 또 많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 또 많이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초람 골목축제를 통해서 부산의 이야기가 또 많이 알려지고 또 시민들도 나름대로 예촉을 되새겨볼 수 있는 이런 좋은 축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